서브이십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 잘하는 법. 한국은 권위주의 사회입니다. 권위주의 사회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얘기죠. 즉 위아래가 구별이 확실합니다. 동기를 빼고는 모두 위아래가 있죠. 따라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스타트업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직생활은 일반적인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권위주의 사회가 되었을까요? 21세기 한국은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지만 인간관계는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죠. 유교는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 인적관계를 수직적으로 서열하고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만듭니다. 유교의 기본강령인 3강 5륜에서 5륜은 대표적인데요. 5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인,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이 있는데 부모유신 빼고 나머지는 모두 수직관계를 뜻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복종을 강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조직은 대부분 이러한 권위주의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유교의 권위주의 조직에서 개인주의는 없죠. 한국인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권위주의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저맥락 3회인 서양과 달리 고맥락 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 집에 사람이 오면 식사를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밥을 안 주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식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 번 먹기를 권합니다. 집주인은 손님에게 여러 번 권고하는 것을 배려를 하고 이런 주인의 배려를 통해 손님은 눈치를 하는 것을 배우죠. 이렇게 고맥락 사회가 된 것은 동양이 서양보다 가난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동양은 변홍사를 짓고 서양은 밀농사를 짓죠. 변홍사를 짓는 것이 밀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웃의 협력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논리보다는 정이 변홍사를 짓는 문화에 더 우선입니다. 변홍사를 짓는 편이 단위 명적당 훨씬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빈부의 격차는 심하죠. 부자는 엄청난 부자고 반대로 하측민은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따라서 지배계층은 하측민에게 유교를 통해 겸손과 체면이라는 것을 교육시켰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배계층은 모든 백성들에게 부를 골고루 분배해 줄 수가 없죠. 따라서 유교라는 정치인념으로 겸손과 체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입시켜 불만을 잠재운 것입니다. 그러니 동양에서 자신의 마음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은 유교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의사소통은 행동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체면을 차리고 돌려 말하며 상대방이 알아서 배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나는 체면을 차리는 중인데 남이 몰라주면 섭섭해하죠. 윗사람도 마찬가지로 체면을 차리고 아랫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몰라주면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랫사람은 상사는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치부합니다. 한국의 조직에서 성공을 하려면 눈치가 빠르고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구별을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 처신을 제대로 못하면 버릇없는 놈으로 찍힙니다. 예를 들면 윗사람이 퇴근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이 퇴근을 먼저 한다거나 회식에 불참하는 등의 사소한 행위가 조직에서 찍히기 쉬운 행동입니다. 어른 없는 놈으로 찍히면 향후 거래나 정보공유, 취직이나 승진, 이익분배 과정에서 동료와 윗사람들에게 의해 철저히 배제됩니다. 갈등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죠. 유견은 세상을 조화와 화해로 봅니다. 그러니 갈등은 악이죠. 따라서 부하가 상사에게 의견차리를 대놓고 하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그러니 부하는 상사에게 자신의 뜻을 돌려서 말해야 합니다. 부하가 옳고 상사가 그르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부하가 상사에게 반항과 저항을 했다가는 하극상으로 인식됩니다. 그럴 경우 상사뿐 아니라 다른 팀원에게도 문제야로 찍힙니다. 이럴 경우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러니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웬만하면 간접적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 조직 생활이 편해집니다. 유견은 갈등은 악으로 보니 갈등은 최소화해야 하고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방식보다는 문제 상황을 덮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직장관계는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학적인 영역에서도 계속되죠. 상사의 취미가 골프라면 주말에 라운딩을 잡거나 낚시라면 같이 바다 낚시라도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하고 2차 끝나고 헤어질 때 이 대리는 김부장에게 택시를 잡아주죠. 그리고 상사의 집 근처에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며 김부장의 고충을 들어줘야 직장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이 대리는 김부장의 배려로 사운에서 쉬고 있는 동안 어제 회식에 불참한 박 대리가 이 대리의 업무를 대신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 없으며 업무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항상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호황일 때야 이 대리, 박 대리 모두 업무만 잘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황일 때 이야기가 달라지죠. 사장은 김부장에게 부사에서 필요 없는 인력을 구조조정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김부장에게 살생부의 칼이 지워진 것이죠. 김부장은 과연 자신이 친한 이 대리와 업무 잘하는 박 대리 중 어떤 사람을 자를까요? 당연히 박 대리죠. 박 대리와 비슷한 처지가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회식 참여가 직장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퇴근하거나 회식 참여가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치 없는 여성이 연봉을 많이 받는 40대가 되고 승진을 못하면 구조조정 1순위가 됩니다. 여성 중에서도 아주 가끔 임원까지 올라갈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한 여성은 웬만한 남성보다 더 한국적인 직장생활을 빡세게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절대주의적 가치관이 아닌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갖는 사람입니다. 상대주의적 가치관이란 정해진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닌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교의 영향이 크죠. 아버지가 도둑질하면 아들은 신고해야 할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자와 섭공의 이야기를 한 신문기사로서 섭공은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몸가짐이 바른 자가 있으니 그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공자가 말했죠. 양을 훔치자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숨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지만 정직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도둑질을 한 아버지를 아들이 숨겨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도둑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는 원칙자이자는 도둑선생 취급을 당합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신념과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환영받습니다. 조직의 논리에 따라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얼마든지 규칙을 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두리가 있고 임기응견이 뛰어나며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도덕성이 결여된 인간의 가치관은 한국의 전통정계인 무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무교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교는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쓸 때 풍수리 지리를 보고 안 좋은 일을 있을 때 점을 보는 문화가 무교의 문화죠. 원래 4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등은 모두 인간은 물질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형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교는 세계적인 종교처럼 도덕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무교의 영향을 받아 삶의 목표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 인류대학이나 의대 합격, 좋은 직장 입사와 승진, 좋은 가문과 결혼, 물질적 풍요, 무병장수 등등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가치관은 현실적, 물질적, 황금만능주의적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의 목표를 이루려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무교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목들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데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들 명문대 합격시켜달라고 새벽기도 하고 재수하자 다음에는 절에서 탑돌이하고 시주하고 약발이 안 먹히자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원서 쓸 때는 무당에게 어떤 대학을 써야 붙는지 신점을 칩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자신 이외에 신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제사 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학력과사를 앞두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람들 시험 보면 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장의 권위주의적 서열 관계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존심은 접어두고 철저하게 위계관계에 민척파게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최소한 찍히지 말아야 하고 무조건 잘 보여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획일주의를 낳습니다. 획일주의는 보스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언제나 힘센 사람의 뒤에 줄을 서서 그 사람이 생각을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똑똑하던 사람이 정치권에 가서 보스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한국에서 똑똑함이란 학벌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학벌은 창의적인 것보다는 배운 것을 잘 외우는 사람이 똑똑한 것이 꼭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획일주의의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유행입니다. 한국 사람은 남들과 다른 것에 불안해서 참지를 못하죠. 롱패딩이 유행하면 무리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롱패딩을 입어야 하죠.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유행이면 형편이 안돼도 호텔에서 해야 합니다. 남들이 본 영화 나만 안보면 안되니 한국에서 천만 영화는 우습게 나옵니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의 오랜 전통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동네에서 누군가 멍서렁마리를 하면 이유도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일단 팼다고 봅니다. 한국인은 무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학벌이 좋아야 합니다. 연말 연초에 대기업 임원 승진 명단을 보면 압니다. 대기업에 임원 승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스카이라는 명문대학을 나왔죠. 왜 스카이를 나와야 임원 승진을 할까요? 그래야 정직의 인맥이 많아 기업에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줄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단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고향 선후배라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지방의 명문고 동문회가 더 끈끈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채널에서 하는 고교 동창 골프 프로그램을 보면 지방 명문고가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면 예외가 될 것입니다. 고절로 대기업 사장까지 올라 신화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1%도 안되고 99%는 명문대를 나와 조직에 잘 적응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능력이 고만고만하죠. 따라서 권유주의 조직에 잘 적응하는 자가 직장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조직에서 성공하려면 위아래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이 힘과 재력이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서 줄을 타야 합니다. 일단 줄을 섰다면 보스의 눈에 들어야 하고 무조건 그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이 사회에서는 모범생이 아니죠. 따라서 차라리 군대에서 적응 잘하는 눈치 빠른 스타일이 직장에서 끝까지 사나오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악혼이 좋게 발생하려고 규лож 그대로 적응하실 때 그가 정신을 가능성이 큽니다.